안녕하세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 굴에서 도너츠 먹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다양한 종류의 도너츠들을 준비했고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랜디스 도너츠인데 연남동에도 새로 생겼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음료는 아메리카노예요. 잘먹겠습니다. 오레오 오즈도너츠 도너츠 진짜 쫄깃쫄깃해요. 오즈도너츠 엠엠엠 도넛 진짜 맛있어요 엠엠 도넛과 도넛이 정말 잘어울려요 M&M을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도넛이랑 진짜 잘어울려요 다음은 스모아 도넛 스모아 도넛 스모아 소명이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 베트남 치즈 치즈 아삭아삭 베이컨 베이컨 메이플 롱존이에요 베이컨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달달한 메이플이랑 짭짤한 베이컨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단짠단짠 요리는 약간 상큼하네요 란드풀은 재미있는 맛을 위해 칠리토입니다 매콤한 한잔 칠리토 지저분 에더콤팅 매콤한 진짜 맛있네요 신선한 베이컨 이번에는 랜디스 도넛에서 제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버터크럼 도넛을 먹어볼게요 이것도 완전 단짠단짠 버터크럼이 많이 나는 글레이스 소녀맛이에요 버터크럼맛이 많이 나는 글레이스 소녀맛이에요 소스는 너무 맛있었어요 민트 초콜릿 토넛 민트 초콜릿 토넛 민트 초콜릿 레드를 넣은 가사 곱창 첫 번째 초콜릿 핑크 스프링클 도넛 핑크 스프링클 마지막 레몬 필링 도넛 마지막 레몬 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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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끝 레몬 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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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